아이고 그러면 한번 가볼까? 쑥이 누나 네? 이거 이게 스키머네 누나 이게 와 대박이다 이거 아 미쳤다 뭐야 이게? 아이고 그냥 조촐하게 준비했습니다 사진 찍어도 돼요? 야 나 한번 찍을래 이거 안 되겠다 와 두 마리가 이걸로 하니까 그 향이 확 난다 평백 향이 그치 와 냄새 죽인다 와 그래서 오늘 이거 하고 다리만 몇 개 넣어가지고 칼국수가 와 김숙해 피는 요정도 됩니다 아 진경훈아 어떡해 일단은 제가 보여줄게 할 줄 알아 여기 좀 뜯고 여기 또 방법이 있나 보다 뜯어 톡톡 안 빠진단 말이야 왜 안 빠진단 말이야 왜 안 빠진단 말이야 아니 아니 여기를 잘라야 아니야 안 잘라도 되는데 원래 있는데 방법이고 너 먹어 아니 탁 빠져 이렇게 덜렁덜렁 이거 안 해줘? 다시 한번 해줘 봐 자 원래는 얼을 게 없어 자 원래 여기는 톡 거기 톡? 톡 그렇지? 그래 그래 좋다 좋다 여기 톡 하면 톡깍 어 탁 톡 탁 했을 때 이 살이 이 뒤에가 나와 빠질까? 아니 언제 나오는 거야 왜 이러지 너 보고 톡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이번에 실패하면 진경이가 옆으로 가는 거야 톡 톡 됐다 됐어? 네 이 방향 이 방향으로 해서 쭉 쭉 와 와 conviction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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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노는 거 봐 진짜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 자 안에 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라란 자 이걸 딱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한 번에 와 근데 여기 안에 깊숙이 다 살이 나이 이야 이거 먹어 대박이다 대박 이 끝에도 맛있는데 형님 이것도 다 묶고 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진짜 수기 누나 이거 보통 일 아닌데 아유 너무 행복하다 너희 좋아하니까 진경 누나 지금 딱밤 꿀밤인가 보면 아니 누가 왔길래 딱밤을 했지? 그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나 그거 도저히 무슨 딱밤 선수님이 오셨나? 부장님은 부장님은 아 그러면 고향은 죄송합니다 네 저는 뭐 전라북도 아 그래서 서울로 유학을 와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부모님은 다 부모님은 네 네 지방에 계시고 네 그러면 고향에서는 어떤 아이였어 아이였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30분을 떼어야 됐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결혼하셨죠? 네 아 그러면 사모님은 네 언제 처음 만나신 거예요? 아 아 사실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저희 방송국 네 어 사내 커플이셨어요? 네 아 아 먼저 대시하셨던 거예요? 아 저보다 후배니까 아 네 네 아 좋겠네 방송국에서 근데 일하라고 네 그랬을 텐데 네 그러면은 영상편도 조금 짧게 제가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말씀하셨던 25분 그때 시청률이 확 오를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제가 아 아 아 뭐 뭐 뭐 건강하게 일 열심히 해서 잘하자고 잘하자고 아 아 너무 건조하시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고요 잘하자고가 뭐예요 잘하자고가 뭐예요 주장님이 좀 촉촉하게 해 주십시오 그 뭐 서로 잘들 하자고 서로 잘들 하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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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자고 하지 마시고요 뭘 잘하라고 자꾸 그렇게 잘하고 계시네 아 아 다시 한 번 할게요 아 아 큐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왜 자꾸 하자고로 끝나요 랩하세요 보자는 지금 라임을 내세요 자꾸 죄송합니다 넘어가시죠 네 이쯤에서 어떻게 또 그럼 게임 한번 홍신경씨 혹시 번지첨프 타시던 날 진경의 거인이라는 게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진경의 거인 하면서 손으로 모양을 만드시는데 점점 크게 모션을 취해가야 되는 진경의 거인 조세우씨가 개발한 게임 꼭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진경의 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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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의 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앉으시죠. 투 홍김동전. 2023년 12월 2일은 2022년 7월 21일에 홍김동전이 시작되고 500일째 되는 날입니다. 홍김동전 주세요! 그래서 동전지갑에서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동전지갑이구나. 그리고 저한테 조금 감사한 편지 짧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년 70살 되는 주부입니다. 저녁도 일찍 먹고 식고 신랑 기다리는 마음으로 프로그램 기다립니다. 부디 오래오래 장수 프로그램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근데 잠깐만 이게 해외 팬분들 엄청 많은데? 저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감동이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물질적인 것보다 이게 진짜 감동이다. 장우경 씨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거 한번 만나보십시오. 김귤이 홍금동전 어린이팬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아이 첫 예능 TV 프로그램입니다. 소중히 생각하며 늘 재미있게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홍금동전 화이팅! 이렇게 지금 뒤에 써져 있고 아이의 첫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조카가 얘도 TV를 볼 거 아니야? 그치. 얘가 과연 이 세상에서 처음 맞이하는 예능이나 뭐일까? 프로그램이 뭐일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아기가 그렸나 봐. 너무 귀엽다. 우영이가 읽어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 여러분 여자친구래. 저는 청주시 오창이 사는 2학년 김규리예요. 오케이. 그리고 조세호 님. 일단 찍고 시작하네. 가을 운동회에서 씨름할 때 멋졌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버 노래 장우영 님 파트 좋아요. 홍진경 님, 주유재 님은 키가 크셔서 좋겠어요. 좋지. 그리고 김숙 님은 매력이 뿜뿜이에요. 그럼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고맙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고맙다. 왜 이렇게 좋냐? 몸이 막... 아. 뭐 이제... 다른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이 나. 이 사우나가. 사우나 댄트라고? 이게 뭐야. 무슨. 뭐야. 나 이런 건 진짜 충격이야 약간. 약간 한 증막 들어온 거 같아. 아니 근데 이 느낌이 이 추운 날 들어와서 이 느낌이 너무 좋아. 그렇지. 쉿. 없으. 없으. 아이고, 빨리 들어주십시오. 어우 좋아, 어우 너무 좋아. 빨리 들어와! 이제 금방 땀날거야. 돌 좀 더 떼드릴게요. 너무 좋아. 내 선생님이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 저도 처음. 근데 앞으로도 있을까 싶어요. 아우,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어? 주호자 땀 흘린 거 봐. 야, 여기 얼굴이 지금 땀이 흐르고 있는데? 좋아, 좋아. 형, 그거 봐. 땀 안 나는 게 아니잖아. 형이 마음을 여니까 나오잖아. 난 순방울도 안 났어요. 난 땀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13시간 있는 거예요. 그래, 잘라내. 아, 열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거야. 알겠어요. 내 거야, 열. 나는 어릴 때, 이거 사우나니까 생각나는데 난 어릴 때 아빠랑 형이랑 나랑 매주 주말에는 목욕탕 가는 날이에요. 나는 그게 어릴 때는 숙제 같은 거 너무 그냥 싫어. 가면 떼밀어야 되고 막. 어. 근데 지금 생각하잖아? 우리 아빠가 형이랑 나를 때를 다 밀어줬어. 맞아. 그렇지. 그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러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막 너무 싫은 거야. 싫은데, 제일 좋은 때가 하는 길에 아빠가 음료수 하나 사주면 이제 그니까. 그래. 바나나 우유 아니면 쿠키스 같은 거 사주고 계시나요? 미에로 하이버. 아, 미에로 하이버. 맞다. 미에로 하이버. 아, 저기 바깥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좋지요. 좋네요. 되게 좀, 뭐 슬픈 이야기는 아닌데. 어렸을 때는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 많이 가다가 내가 성인 막 지나서 같이 갔었거든. 근데 진짜 아빠의 몸이 옛날 몸이 아니야. 아, 그럼요. 엄마 아빠가 전화 오면. 아, 이래고 있어. 나중에 전화할게요 할 수 있잖아. 그 엄마가 전화할 때까지 꽤 오래 걸린대. 그러고 보면 우영이랑 우영이랑 참 가족들한테 잘해. 너도 그렇고. 난, 난 진짜 못해. 난 진짜 잘 못해. 너도 사진 찍어서 보는 건 누구예요? 이제는 엄마 닉네임이 돼요. 아, 엄마 안 됐어? 아니, 아니, 엄마 맞아. 닉네임. 뭐예요? 요새는 좀 못했어. 엄마. 형, 까지. 형, 진짜 까지인 것 같아. 엄마 치워 올리빈다 뭐든 간에 그냥. 혜기야, 얘 참. 말해, 뭐 올리봐라. 저 뒤에 나뭇가지랑 비슷한 거 같아. 거기 위에 있는 사막이 같아. 아, 어떤 얼굴 since she could say, 그러니까요. 아 왜 자꾸 감동적인 얘기할래. 댓금도 그렇잖아. 또 이렇게, 우리가 더 더럽네. Migekekekekekekek& Guys likemek. cảmich深 Ak' travelling Therap этиَ 그냥 넣 exfol 한 번만 해볼게요. 아, 세 조심하잖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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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향 자, CeBecekekek1 아 자, 열어줄게, 열어줄게. 우영아, 우영아. 어, 나간다, 나간다. 여기, 여기. 네, 잠깐만. 아, 누나, 너무 뜨거운데, 이거 뭔데? 아, 뜨거워. 이거 해봐. 이리 와. 못 나간다, 지금 못 나간다. 누가 물 뿌렸노? 아, 너무 웃겨, 누나. 우영아, 여기 들어왔다. 들어온다. 어, 왔나? 야, 이렇게 떠오르네. 뭐가 왔리 잡노? 요리가 범위가. 생일 여름입니까? 이야, 이것들 진짜. 진짜 우리 듬듬한 동신들 믿고. 아, 좋네요. 너무 웃겨. 어, 어, 눈 새색이 깊어진 질질질질. 또 오, 어떤나? 그리고 시리즈가.. 땅콩이 미치진 어두웅 속에. 그대와와 걷고 있네요. 소송을 일마 마주 두 잡고. 소송을 일마 마주 두 잡고. 안녕하세요. 세호야 노래해 함께 있는 곰곰곰 말도 눈물이 나는 걸로 들어가실게요 집에 보낼게요 더 이상 못 있겠대요 모르겠는데요 우리 홍긴동전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